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이 나실 때 이거 한 장 준비하셔서요. 1월 1일 날 그 해가 바뀌면 지갑이나 꼭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특히 좋습니다. 2024년 그 돈을 크게 그 쓸어담게 될 돈복을 또 크게 불러드릴 아주 그 좋은 풍수 방법도 되니까요. 해가 바뀌는 그 시기 구분을 우리가 양력으로 할 것인지 혹은 그 음력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를 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. 운의 그 흐름은 칼로 그 두부자라듯이 그렇게 그 나뉘어질 수도 없습니다. 오행과 그 풍수 또 자연의 그 순환론에서 보면 추수가 끝난 그 이후부터는 벌써 그 모든 그 에너지의 작용이 벌써 그 내년도 그 파종의 시기에 그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미 그 지금부터 그 우리의 그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그 의지 또 우리의 그 마음 또 우리의 그 원력은 곧 돌아올 그 2024년 그 운을 이미 그 불러들이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. 벌써 그 시작이 된 겁니다. 집에 있는 그 A4 용지를 그 4분의 1 크기로 자르게 되면 크기가 아주 딱 적당합니다. 이렇게 준비된 그 종이에 여러분들께서 그 파란색 글씨로 갑진년이라고 적어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밑에 그 역시 그 청색으로 용자를 그 써주시고요. 그 다음부터는 그 색을 바꿔서요. 검은색으로 쓰셔야 되니까요. 여러분이 그 태어난 생년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그 병호생, 경자생, 정미생, 신축생 이렇게 여러분들 그 태어난 그 생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고요. 그리고 제일 그 밑에 그 하단에 재운 득제라고 꼭 적어주십시오. 청색으로 쓰게 될 그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, 그리고 제일 그 마지막 줄 그 흑색으로 쓰여질 그 재운 득제. 이 부분은 그 공통이 되는 것이고요. 가운데 그 생명과 이름은 여러분들의 그 해당되는 걸 적어주시는 겁니다.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 이때 그 중요한 그 급소가 청색으로 쓸 부분, 그리고 흑색으로 그 쓸 부분의 그 조화입니다. 이 자체가 바로 2024년의 그 도음복을 크게 그 터지게 만들 수 있는 오행 그 수색목의 환경을 의미합니다. 이때 그 검은색이 물이고요. 또 청색이 바로 기운, 또 나무의 그 목 기운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적은 후에 그 이걸 글씨가 적힌 부분이 그 보이지 않게요. 두 번을 접어주십시오. 그러면 그 안에 그 접힌 면이 사면이 됨으로써, 또한 그 황금닭의 알을 품는 도음복이 가득 또 품어질 암실을 우리에게 풍수효과로 또 주게 됩니다. 이걸 여러분들께서 그 일요일 달에 그 해가 바뀌면 또 지갑에 그때부터 그 1년 소지 후에 2024년 그 연말에 여러분들께서 그 종이를 빼서 버려주시면 됩니다. 미리 써놓으실 부분은 그 잘 써서요. 이불장 깊숙히 그 펼친 상태로 두셨다가 다리 바뀌면 두 번 접어서 지갑이나 그 가방에 소지하실 수 있으면 특히 좋습니다.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지갑에 그 소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또 지갑이 그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평소에 늘 그 자주 가지고 다니는 그런 가방에 두실 수 있으면 특히 좋고요. 이때 이 글을 그 적는 날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비린 것을 먹은 날, 또 생리한 날, 또 상갓집 방문한 날, 또 문병 갔다 온 날, 또 법원이나 그 경찰서 같은데 방문한 날, 이런 날은 그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. 그런 날은 그 피해 주셔서요. 이런 일이 없었던 날 가운데 그 하루를 고르셔서 이렇게 그 적어주시는 겁니다. 또 글을 쓰실 때는 또 금전운 충전에 또 유리한 시간이 밤시간입니다. 그래서 가급적 밤에 그 목욕한 후에, 그 샤워한 후에 정갈한 마음으로 또 써주시게 된다면 이때 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또 마음까지 실리게 되니까요. 이렇게 그 1년 소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아주 제대로 이름값하는, 돈복 크게 그 터지는 그 청룡의회를 여러분들 그 손으로 또 불러들이게 됩니다.